역대급 쇼가 났어요. 또 오케스트라 개권 악장을 저의 정체성은 클래식 바이올리스트입니다. 근데 연주에는 절대 만족을 못하죠. 가장 최초 바이올린으로 여자 괴롭히기 아니 아니 이것보다 어떤 걸 더 할 수 있어요?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이게 가장 악장으로서 기본이 되는 건 무엇인가 바이올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악장이 못하는 거잖아요. 무슨 얘기하는 얘기야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미없어요. 아니 이게 맞아요. 만연채요.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. 만연채요. 자막을 달아야 돼요. 자막을 달아야 돼요. 아니 당연히 선물로 말했잖아요. 영재! 영재 좀 더. 이거 무시하나 돼요.